이 책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, 분리불안에 대한 그림책이다.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, 변화무쌍한 성장 과정 중에서 아이에 대한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.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. 세상을 누비며 헐헐 날아다니렴. 그러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에게 찾아오렴. 다시 날아오를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꼭 안아줄게.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중에서. 이 책은 아이와 부모 모두 건강하게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서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. 평소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,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엄마라는 존재가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. 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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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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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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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